2. 근데 얇은 거 같아... 0원 골라라? 얘네라! 천 원이 뭐예요, 천 원이!? 으악!!! 으악!!! 요즘은 깎아도 천 원 넘는데 세탐 세 개 살 수 있어 이제 왜 사진 맞지? 내가 더 긴 낙낸다리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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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뽀뽀할 거 같아 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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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진짜 너 뭐해? 나는 무조건 나비로 써야 돼 나는 색깔을 정해서 할 거야 아 나 무조건 묻고 구매야지 이런 거 강준호 진짜 잘하는 거잖아 맞아 맞아 진짜 강손이잖아 얘는 그리기 어렵겠지 골덴이여가지고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이겼잖아 그렇지 원래 수불생긴 냉정한 법이야 원하시는 사진이 있어요? 뽑아주시나요? 응 소아야, 렛츠 겟잇! 아, 이거 하지 마? 아, 아닌 거 같아 아닌 거 같아? 취소해 부끄러워요! 부끄러워요! 아, 진짜 부끄러워 아, 어떡해! 아, 지금 나 너무 부끄러운데? 이게 마음에 든다고? 아니 1번 이게 마음에 들어? 나는 2번 아, 그러면 이윤아 말 들어야지 내 말 들어? 그래! 왜냐면 나도 사실 이게 마음에 들었어 봐봐 제 거 못 찍는 애 같아? 아니 예쁜데? 어차피 이게 제 거 아니잖아 어? 얘들아 어떤 포즈를 하면 팬분들께서 좋아해 주실 거 같아? 팬분들은 너가 무슨 포즈를 하시든 좋아하셔 너 지금 나 귀찮지? 미안 미안 미안해 근데 애들한테도 약간 이런 거 선물해 주고 싶어 어? 어? 나 생일을 알려드리나? 어? 물질적인 걸 원하는 거야, 너 지금? 당연하지 근데 나의 사랑은 어때요, 아마? 왜 안 대답해줘? 아, 감사해! 감사해! 저희가 다 같이 두나 생일 때 롤링 페이퍼를 적었거든요? 그때 사실 두나랑 저는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여가지고 살짝 어색한 감이 있었어요 한 1년 전이에요 너무 웃기네? 한 1년 반 전인데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두나야 넌 참 웃을 때 예쁜 거 같아 이렇게 적혀있어 롤링 페이퍼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? 응 응 응 저희 저희 방 침대 밑에 떨어져 있어요 진짜? 전 진짜 매우 실망했어요, 강준아한테 그나야 그럴 거 아니야 수련회 저는 정말 그냥 집에서 배달시켜서 가만히 있고 싶은데 이거 이거 황금이 가방 아니야? 그니까요 그니까요 저희 지금 저희 팬분들한테 선물 사드리려고 팬분이면 뭐 활동하는 분들이네 네 저희 첫사랑 저희 첫사랑 CSR이라는 그룹인데요 저희 7월 27일에 데뷔했고 지금 데뷔 63... 두 달 채 그 정도예요 틀고 가세요 정말요? 지금 당장 틀어버려 와우 우와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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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드 휴발입니다 네 좋아요 너의 그림을 이해해줄 수 있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 좋겠어? 맞아 맞아 나는 집순이 님이 받으셨으면 좋겠어 왜 왜? 집에서 잠옷처럼 열심히 입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응 내 가방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수 있는 그런 이해 인사력을 가지신 분 만약에 팬사 왔는데 그 가방 메고 오셨어 아 뽀뽀 백만 번 해드려야지 진짜? 약간 그런 거 어때요? 리얼리티를 보시고 보시는 모습을 이렇게 해서 인승사슬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기발한 포즈를 하신 분께 드리는 거죠 정말 대단한 대단한 가지고 싶으신 분들을 다 모집을 해가지고 다 같이 딸기 게임을 시키는 거야 딸기 게임을 같이 해가지고 우승자에게 드리는 거지 시작해요 아 아 나는 딸기 나도 딸기 내가 딸기인데 너가 딸기면 어떡해 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? 오늘의 챌린지는 첫사랑 지금 먹으러 갑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래 불렀던 떡볶이도 있을 수도 있어 나 짜장면 먹고 싶어 얘들아 나 알밥 먹고 싶다 나 알탕 좋아 알탕 우수하자 우리 알탕 시작해요 알탕 사탕 알사탕 갈비탕 갈비탕 갈돌이탕 솜사탕 뭐야 우리 밥 먹는 줄 알았는데 진짜 잘못한 건가 밥 먹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아무것도 없어 맛있는 거 엄청 많다 했잖아요 아 아 유나 아 유나 그미가 뭐가 있어 케미가 있네 케미가 오늘 숙소에서도 아침에 같이 일어나고 같이 나와가지고 오늘 좀 뭐 있다? 그것만 정하자 한 번만 하는 사람 근데 그게 유나 아니면 그미여야 될 거 그럼 이 순서대로 그래 이걸로 가자 그래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 또 전문의들 나왔지 전문의들 아 오케이 오케이 유나 은근 잘해 유나 은근 괜찮아 뭐 했지? 만약에 이윤유 이거는 유나가 쪼쪼 아 그래 유나랑 그미랑 자리 바꿀까요? 그냥 그대로 땡겨 아 그래 그래 좋아 좋아 고마워 괜찮아 괜찮아 3만 원 일단 나는 손편지는 꼭 하고 싶어 그러고 편지하고 또 뭐 해야 할 수 있지? 춥다 홍대니까 아티스트제 거리잖아 음 약간 뭔가 우리가 미술 도구들 살 수 있는 곳이 많을 거 같단 말이야 맞아 맞아 해보고 싶었어 우리가 그냥 직접 발품하는 게 제일 최고의 가성비인 거 같고 맞아 예뻐 와 진짜 예쁘다 이거 너무 예뻐 이거 돈 많으니까 약간 일단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탑루더는 두 개가 16,000원인 거죠? 네네 아 그럼 그냥 한 삼십 두 개씩 해 두 개씩 해 어차피 우리 돈이 많으니까 폰케이스도 할까?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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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폰케이스는 한 개씩 해야겠지? 응 취하는 거? 두 개씩 하면 부족할 거야 남은 거로는 뭐 맛있는 거 먹이니까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금이에요 예이 안녕하세여 예이 저녁 의미가 떠서 윤화가 먹게 안 돼? 야 너희 다 정갑 있냐고 그렇게 말해주고 두려움에 맞섰어 두렵다고 키우기만 하실 겁니까 저는 정말 그냥 집에서 배가 시켜서 가버린 것 같아 뭐 저 어찌로 뭐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 오오오오오 락 KYUS